다음 예제는 모듈이예요 모듈 샘플 하나 둘 세개가 나와있죠 첫번째 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가 잘못됐겠죠 보다시피 makeSausage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makeSausage 팩토리에 makeSausage는 있는데 여기서 못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public이 아니라서 그쵸?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다음번 두번째 걸 볼까요 두번째 거는 뭐가 문제인가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밑에 보니까 요렇게 fruit도 있고 page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 이걸 넣어주면 아마도 되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page를 넣죠 이건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논리적인 무슨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대충 억지로 문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어쨌거나 얘는 어떻게 되나요? 프라이빗이라서 임포트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포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탁 해주고 탁 해주고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예쁘지가 않죠 그죠? 억지로 만든 문제 같지 않나요? 이걸 조금 문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뭔가 논리적인 정합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 볼까요? 이번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에러가 떴죠? user 얘를 써서 뭘 하라는 건데 user에 뭘 해야지 이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ystem time과 unicef 얘가 뭐냐는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 컴파일을 보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첫번째 system time은 x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말 훌륭한 러스트죠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사라졌습니다 unicef 혹도 마찬가지 에러 메세지가 딱 뜨죠 러닝해보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럼 제가 더 Nolan을 위해 다핀 수 있는 사람한테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다핀 수 있는 사람을 봐주세요 그동안은 만드신 분이를 봐주세요